콩국수 포키에요 오늘은 콩국수에 김치왕만두, 고기왕만두, 겉절이, 단무지 이렇게 가졌습니다 찹쌀도넛도 조금 흘렸어요 메시우 이렇게 과자를 시작 Fraad 커피를 만들어 나거든요 팬에 좀 불러봅니다 퍼펄버스 소とか 알턱 껌 라면 고소한 고춧가루 오징어 찹쌀떡 너무 맛있다 헉 뼈 파김치 너무 맛있어 찹쌀떡 계란 오징어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콜라 다 먹었네요 다 먹었네요 잘먹었습니다. 안녕